비겁, 식상, 인성은 나의 타고난 능력이며 급제, 재성, 관살은 타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육체는 없을까요? 식상과 인성은 사주해석에서 나의 능력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쟁취해야 할 타인의 재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 자신과의 연관성입니다. 식상과 인성은 사주해석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나의 능력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간 자신과 연관된 비겁, 신체는 자신의 육체로서 기본적으로 나의 능력입니다. 비겁이 발달된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강한 신체적 특성을 이용하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신일주와 경신녀는 보금으로 자신이며 갑신신은 타인으로 직원인데 서로 결속하여 병술월,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검 비겁 세력, 자신과 타인의 육체를 이용하여 화, 관살, 재물을 둘러싸서 얻으려는 일종의 포국입니다. 비겁을 사용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겸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분은 기축대원의 규모가 큰 베이커리 체인점을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권투선수로 한때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던 홍수환님의 사주입니다. 경신일주는 갑신월, 갑신시와 신진합으로 합하여 자신의 몸인데 경인년, 경쟁자를 인신충으로 부딪혀서 제압을 하였습니다. 신, 비겁,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인, 재성, 경쟁자를 제압한 것인데 사주원국의 인, 경쟁자가 너무 약합니다. 병술 대원의 인술 합으로 경인년, 경쟁자가 강해지면서 힘있는 경쟁자와 싸워서 이겼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정의 대원이 되자 이내 합으로 인신충의 기능인 경쟁자와 육체적으로 싸워서 얻는 재물과 명예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대원의 은퇴를 했으며 불미스러운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둘째, 일간 자신과 연계된 식상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능력입니다. 식상은 자신의 능력을 밖으로 드러낸 것으로 식상을 사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간 자신의 강렬한 기운을 식상으로 누설하여 재물을 얻는 방법과 식상으로 재성이나 관살, 즉 타인의 재물이나 권력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여자분은 의사입니다. 정화일관이 기사월, 정사일, 을사시의 강렬한 자신의 화에너지를 사중, 무토, 상관으로 누설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상관, 재물을 창출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천억대의 큰 부자입니다. 무일관이 신유시, 상관 자신의 능력으로 병진련, 타인과 병신합, 유진합으로 천간 지지에서 매우 튼튼한 금수포국을 만들어 술월지, 술일지, 화인성 재물을 통제하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신유시, 상관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 사주는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사주입니다. 진, 관살고, 국가권력으로 임오년, 임자월, 임자일, 국민과 정적, 자신이 모두 임묘하였는데 갑, 식신, 자신의 능력으로 진, 관살고를 통제하였습니다. 갑, 식신은 한계지만 진, 국가권력을 통제하기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인성은 자신의 두뇌이며 통제력으로 나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인성이 뛰어나면 지위와 권위가 높아지지만 인성이 너무 많으면 비겁처럼 신체로 해석하여 그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한 인성이 재성이나 관살, 타인의 재물과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과 인성이 많아서 인성 자체,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주는 정일간 자신이 갑인성으로 진, 관살고, 국가를 통제하고 계산연, 경쟁자도 제압한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의 사주입니다. 갑자월과 갑진시, 인성, 자신의 통치력은 자진합으로 강력한 자신의 금수세력을 만들어 계산연, 정적들을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갑, 인성 두 개의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여자분은 개일간이 신사월, 개축일, 신유시가 사유축 인성삼합을 이루어 자신의 몸이 되었는데 경술령, 재성고, 여자 무리를 축술형으로 제압하였습니다. 많은 인성,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경술령, 재성고, 여자들의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분은 직원을 고용하여 크게 피부 마사지 샵을 하고 있는데 여자 손님만 상대합니다. 인성이 많아서 육체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식당 보조로 일하고 있는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신축일주와 기축신은 자신의 몸인데 축, 인성, 자신의 몸이 병원연, 관살, 재물과 오축천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축천은 속도감 있게 몸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엌의 허드렛니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능력, 비겁, 식상, 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타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과 권력이 생기기에 어떤 육친이 타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타인은 급제, 재성, 관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급제가 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제를 오행은 동일한데 음량이 다른 것을 말하지만 폐업명리에서는 급제의 정의는 오행이 같아도 자신과 연관성이 없다면 타인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주에서 갑진연은 갑술일주 자신과 청강갑의 음량오행은 같으나 진술층으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이 되었습니다. 갑진연과 정축월이 타인의 금수 음토 세력이고 갑술일과 정묘씨는 자신의 목화 양토 세력입니다. 갑진연과 정축월, 타인의 세력이 갑술일, 정묘씨 자신의 세력을 축술형, 진술충, 묘진천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었습니다. 타인이 힘과 세력으로 자신을 제압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주는 기묘대원의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사주를 판단할 때는 일간 자신과 타인이 어떻게 관계설정이 되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과 관계설정이 좋지 못하면 타인이 세력을 형성하여 나의 것을 모두 뺏어버리기 때문에 전실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건축업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기우일주와 기사신은 사유합으로 자신입니다. 병진연, 급제화, 계사월, 재성이 타인인데 유진합, 사유합으로 유, 식신,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동업관계를 맺고 재물을 같이 추구하였습니다. 두번째 재성이 타인입니다. 재성은 남녀 모두에게 여자이면서 재물을 의미합니다. 남자에게 재성은 당연히 여자에 해당하며 여자에게 재성은 관살, 남자를 생하기에 동성 여자에 해당합니다. 재성은 자신이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쟁취해야 하는 재물로서 완전한 타인의 부류에 속합니다. 이 남자는 의뢰되온 병자는 23세에 친구들과 같이 강도짓을 하다가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가빈연과 가보시가 재성으로 타인의 목화 세력인데 신유일주와 계유월 자신의 세력을 인호합으로 완전히 역포국하였습니다. 가빈연과 가보시 타인이 오시지 관살을 이용하여 자신을 지배하였으니 법을 가진 타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형상으로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세 번째 관살은 자신을 극하는 타인이자 재물을 의미합니다. 관살은 남녀 모두에게 남자를 의미하는데 재성, 여자가 생하여 관살이 되는 것입니다. 관살이 많은 남자는 비겁이 많은 남자와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살은 자신을 돕는 일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극하기에 관살 남자를 굴복시켜 완전히 능력자가 되든지 아니면 관살 남자에게 철저하게 제압당하여 실패자가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검 남자는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관살 남자는 전혀 자신을 돕는 경우가 없습니다. 관살이 도움이 되려면 자신이 완전히 관살을 통제해야 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을 굴복시켜 자신의 부하로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주는 12년 동안 살인과 강도짓을 하다가 기묘대원 기묘년 54세의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경일관 자신이 병술시 관살 국가권력에 대항했는데 경진대원의 신약한 경일관 자신이 뿌리를 얻자 얼경합으로 얼류년과 얼류월의 재성 타인의 목숨을 빼앗고 진술충으로 병술시 관살 국가권력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관살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진대원이 지나고 기묘대원에 들어서자 바로 극해버려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화대원 30년간 정치권에 있다가 경진대원의 전개에서 물러나신 분입니다. 경일관 자신의 술, 일지, 관살고에 얼사년, 병술월, 병술시, 관살, 타인의 남자 경쟁자가 모두 임묘되어 통제되었습니다. 남자들 관살무리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타인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비겁, 식상, 인성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며 급제, 재성, 관살은 타인으로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얻어야 하는 재물과 권력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힘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일까요? 인생은 격투기장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의 1대1 대결에서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지만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적인 힘의 논리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인연을 맺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재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자신의 인성, 식상, 비겁이 작아도 타인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거대한 급제, 재성, 관살, 즉 타인의 재물을 모을 수 있고 권력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타인과의 관계 설정 방법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타인과의 관계 설정 방법입니다.